안녕하세요. 미래 프로퍼티 그룹의 소피킴 실장입니다. 바스크럽은 독일 정창민인 칼 비에른 버즈가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10월에 열리는 옥토버페스트가 굉장히 유명한 행사더라고요. 로간 지역 중에서 중심이 되는 바스크럽은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위치적으로 브리스번과 골트코스 사이에 있어서 30분이면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M1인 퍼셀픽 모터웨이로의 접근성이 쉬어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요. 스테이션까지 8분이 걸려서 자연 속에서 조용하게 지내면서도 브리스번이나 골드코스까지 출퇴근하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30분 드라이브해서 바다를 보러 갈 수도 있고요. 페릴 타고 인근 섬 지역을 여행할 수도 있고 해양 스포츠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반경 10km 이내에 32개 차일드케이션센터서부터 하이스쿨, 그리피스, 대학까지 다양한 교육시설을 찾을 수가 있고요. 5분 이내에 수상 경력이 있는 4개의 파크와 18월 챔피언식 골프코스가 8분 거리에 4개나 있습니다. 반경 5km 이내에 우러스 포함 다양한 쇼핑센터가 위치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쇼핑을 즐길 수가 있고요. 빈리 타운 센터를 업그레이드해요. 이벤트 시설 및 무료 영화 관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60년 된 빈리 아쿠아틱 센터를 2024년 공사를 시작하며 업그레이드 중에 있고요. 힙업은 정도이면 로건 병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에스데이튜는요. 10년 프로젝트로 2026년 후반에 완공될 예정이 있으며 1980채의 세주택과 5천명의 주민이 살 정도로 대규모 마스터 플랜입니다. 중심에 있는 타운 센터 빌리지는 축구장 사이즈 정도로 2025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디벨로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0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프레이저입니다. 바스크럽은 인근 지역에 비해 부동산 진입 가격이 아직까지는 어플더블해서 부동산 투자에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또한 새로운 주거 개발이 한창이며 약 4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인플로이먼트 허브인 야탈라 엔터프라이즈가 12km에 있어서 농산 투자에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스크럽에 관심 있으신 본인들께서는 미래 프로틱 그룹의 더 보기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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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